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의 아이야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맘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해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이야 이마 누웰 나와 함께 하시는 이마 누웰 날 사랑하시는 이마 누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이마 누웰 나의 주 이마 나의 주 이마 이마 누웰 이마 누웰 이마 누웰 나를 사랑하시는 이마 누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이마 누웰 하나의 주 이마 하나의 주 이마 하나의 주 이마 하나의 주 이마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컨설퓸4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달 만에 뵙습니다.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생명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들 소개해 주시죠. 찬미씨. 먼저 부산 카톨릭대 교수 홍성민 신부님,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신영철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홍성민 신부님,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성민 토마스 아키나스 신부입니다. 부산교구 소속이고 지금은 부산 카톨릭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부산에서 중독신부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사제로서 중독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처음부터 중독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게 치료공동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료공동체라는 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이런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치료로 이끌어주는 그런 공동체인데 제가 그게 굉장히 교회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신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좀 배우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와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갔던 곳이 중독 환자들을 위한 치료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중독은 그전까지는 그냥 술 끊고 도박 끊으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중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중독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고 얼마 전엔가 작년엔가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이런 책도 신부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강의도 많이 하실 테고요. 지금 부산 가톨릭대학에서 실제로 이런 중독에 걸린 분들을 위한 어떤 사목활동도 하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강의를 주로 하고 있지만 지금은 신자들 대상으로 하는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으로 인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법무부에서 요청이 와서 보관찰 중인 약물 사범이죠. 그분들 보관찰소 가서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AA와 GA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GA 모임을 지금 하고 있고 AA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GA는 감블링 도박. 감블링 도박. 우리 신영철 교수님 도박 중독으로는 국내 최고권위자로 알려져 있는데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중독. 그중에서도 특히 도박 중독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셨고 또 실제로 최근에 이런 도박 중독과 관련된 어쩌다 도박이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도박 중독에 대한 연구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얼떨결에 도박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저도 사실은 미국 연수를 떠나면서 제가 도박 중독 전문가가 될 거라고는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마침 제가 갔던 곳이 도박 클리닉이었는데요 미국 언어도시로 가시나요? 미네소타 대학에서 있었습니다 1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도박 전공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귀국하자마자 제가 돌아올 당시가 강원도 카지노, 마사회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로또 복권이 생기면서 조금 지나니까 바다 이야기, 황금성 다 기억나시죠? 완전히 도박 공화국이 된 겁니다 본의 아니게 도박을 전공하고 왔다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환자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안 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GA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GA를 초대를 받고 단도박 모임 연수를 갔다가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다 아마 그때 그런 도박 환자를 볼 결심을 하고 한 15년 동안 도박 환자를 봤고요 지금은 본의 아니게 제가 사실은 기업정신건강연구소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 계통에서 조금 떠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제 고향은 도박 중독 분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도박과 관련된 공부를 하셨다고 해서 라스베카스를 가잖아요 비네소타에 그렇습니다 도박 전문가가 아니고요 도박 중독을 치료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부님 우리 프로가 생명 콘서트잖아요 아까 홍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삶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고 하셨는데 생명과 중독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건강의 문제죠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건강한 생명체가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그 생명체가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중독은 어떤 생명체의 건강을 해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명과 중독 사이에 굉장히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직접적으로 중독이라는 것을 질병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질병은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질병은 무서워하는데 죽을 확률이 높은 질병은 무서운 질병인데 도박과 죽는 것이 바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독 환자들은 죽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는 환자들도 많고 자살하는 환자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중독은 그런 의미에서는 좀 무서운 병이고요 또 하나는 중독은 삶의 일부분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독은 결국에는 친구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직장도 없어지고 없어지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숨은 쉬고 있지만 삶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사실 중독에 처음 빠질 때는 내가 좋아서 내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내 스스로 빠져나가기 힘든 그런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데 교수님, 의사의 입장에서 이런 중독이 어떻게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지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건강을 잃거나 도박이면 돈을 잃거나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작은 일상의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뇌라는 것은 큰 자극을 받으면 작은 자극에는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5억을 딴 친구가 있습니다 행복했겠죠 아니에요 귀국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제 어떤 걸 봐도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카진으로 갈 수밖에 없죠 술이든 도박이든 너무 오랜 시간 거기에 빠지게 되면 뇌가 작은 일상의 행복을 사라지게 만든다 애를 봐도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직장에 봐도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이상의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혼자만 재미를 다 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빙산의 일각이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수치스럽고 이걸 잊기 위해서 또 도박을 하고 또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독이라는 것은 불행해서 중독에 빠지고 중독에 빠져서 또 불행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독이 무엇이다는 대충 감으로는 알고 있는데 좀 더 학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중독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고 또 의학적인 기준에서 볼 때 어떤 자가진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면 중독이다 이런 게 있을 텐데요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시죠 의학적으로 보면 크게 몇 가지 증상이 첫 번째가 내성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술꾼이 처음에는 술 한 병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1년이 지나면 두 병을 마셔야 돼요 똑같은 뇌의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는 양이 늘어야 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은 절대로 내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많은 자리 판에서 익숙해졌으면 10만원 가야 되고 100만원 가야 되고 이게 내성이라는 건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는 검단 증상이라 그러죠 술꾼이 술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손 떨리고 손 떨리고 안절부절못하고 막 불안하고 술 생각이 또 나겠죠 술병을 탁 입에 드는 순간 검단 증상이 깨끗하게 사라지죠 이게 이제 검단 증상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의학적으로는 중독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재미있는 거 자극적인 거 즐기는 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일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조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조절 능력과 두 번째로 2차적인 피해죠 이게 뇌 생활에 얼마나 건강한 영향을 미치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방향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 이런 것이 대표적인 중독인데 우리가 이것이 중독인지 사실 의식부터 하면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저도 사실 활자 중독 제가 계속해서 뭘 봐야 불안하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일상 안에서 우리가 중독의 어떤 경계선에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중독의 정의는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커피 너무 많이 마셔 그러니까 나 커피 중독인가 봐 아까 활자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중독의 정의를 보면 에딕션이라고 하는데 에딕션은 많이 한다는 뜻 자체가 없습니다 그건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좋은 중독은 없습니다 내가 하면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더 살아나는 것 같고 이러면 중독이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자꾸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수치감이 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삶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얽매이는 것 같고 자유롭지 않고 그렇죠 운동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못하는 자기 자신에서 불안을 느껴서 막 무릎이 망가지고 하는데도 못 멈추게 되는 것 운동 중독이라고 하고 일 중독도 사람들은 다른 중독보다 생각보다는 좀 경미한 혹은 좋은 왜냐하면 일은 하면서 돈을 버니까 마약이나 도박보다는 더 생산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일 중독에 빠져서 일을 멈추지 못해서 과로사로 죽으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는데도 못 멈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대한민국에서 심각할 수 있는 중독은 성입니다 제가 알코올을 만나봐도 성이 결부되어 있고 도박도 성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마약은 정말 성이랑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 수치감 얘기했지만 다른 것보다 더 큰 수치감을 느끼는 게 성이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하지 성 중독자라고 얘기를 안 해서 더 많이 안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성은 정말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앰범망 사건이라든지 그런 불법 디지털 범죄 같은 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독의 현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과학기술 문명이 그런 걸 더 부추기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해서 포르노를 본다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이런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초등학교 2학년이 본다고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면 중독으로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노출이 빨리 됐으니까 혹시 교수님 만나는 사람 중에 또 다른 그런 중독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숨겨진 중독이 많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중독은 크게 두 부리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물질 중독이고요 하나는 행위 중독이라든지 물질은 우리가 잘 아는 마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질이 되겠고요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해놨던 도박, 게임, 쇼핑 방금 말씀하신 섹스 중독 이런 것들 최근에는 또 탄수화물 중독까지 이야기합니다 빵 좋아하는 분들 그렇죠 이런 어떤 행위도 똑같이 뇌에서 중독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 중독이라는 게 수치스러운 게 많기 때문에 숨기게 되니까 술은 냄새라도 나잖아요 도박은 냄새도 안 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꾸 숨기게 되니까 지하로 자꾸 숨기게 되는데 생각보다는 중독이 많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찬미 씨는 찬미 씨도 무슨 중독 뭘 좋아해서 너무 지나치게 좋아해서 이게 중독이 아닌가 이런 경험이 혹시 있나요? 제 사례는 공연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떨리는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제가 항상 챙겨 먹는 캔디가 있어요 약은 아니에요 민트인데 그런 거가 없으면 조금 불안할 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중독이 또 생소할까 생각해 봤는데 제 주위에도 타로점을 많이들 보러 가요 점을 보러 가는 분들도 있고 사소한 대소사를 앞두고 항상 그런 점집이나 타로점 보러 가서 자신의 운명을 점쳐봐야 하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저는 그런 분도 봤었어요 성체를 하루에 모실 수 있는 최대한 많이 모시려고 이성당 저성당 다니시면서 그렇게 성체에 중독이 될 수도 있나 하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사실 뭐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루에 두 번까지는 허용을 한다 이렇게 발표한 적은 있었는데 그런 중독도 있군요 마라톤 중독도 제가 주변에 보면 마라톤 추가하시는 분들은 못 뛰면 몸살이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즐기는 것과 진짜 어떤 병적인 중독과 어떻게 보면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신우님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애주가라고 그러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애주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 환자들하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애주가도 술 매일 먹고 알코올 중독자도 술 매일 먹는데 뭐가 다른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애주가는 일단 술 먹은 거 자랑합니다 자기가 오늘 술 먹었다고 내일 또 먹을 거라고 그리고 술 먹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좋아하고 그런데 알코올 중독 환자는 술 먹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숨깁니다 그런데 이게 숨긴다는 것 자체가 꼭 알코올만 그런 게 아니라 도박도 그리고 쇼핑도 중독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죄책감을 가지기 때문에 자꾸 안 했다 그러고 숨기고 아니면 만 원을 했으면 5천 원을 했다 자꾸 이렇게 가격을 낮추거나 숨깁니다 결국 그게 행위든 물질이든 간에 그걸 하면서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그거는 중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몰입이거나 좋아하는 거고요 반대로 그걸 하면서 자꾸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고 자기 스스로를 뭘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고 죄책감이 들면 그거는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숨기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이러면 중독의 위험이 크다 그러나 자랑하고 공개하고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다면 아직 중독은 아니고 길기는 수준이다 알코올 중독 환자분은 집에 가는데 술병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술이 없구나 나중에 보니까 쌀통에서 나오고 그리고 자기 집 앞에다 술병을 안 갖다 버리든 남의 집 앞에다 아무도 뭘 안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수치감을 가진 교수님 보시겠는데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박은 오락으로서의 기능도 있고 중독적인 측면도 있죠 오락과 도박의 경계가 뭘까요? 어디까지 해야 오락이고 어디까지가 도박이죠 판돈이 너무 크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즐겁고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돈 잃고도 기분이 괜찮으면 오락입니다 돈 잃고 기분이 안 좋으면 도박입니다 우리가 골프를 쳤다 4시간 놀면 돈을 지불하고 나오죠 골프장 욕하고 나오는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카지노 가서 4시간 놀다 나왔다 돈을 잃고 나왔어요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그냥 좀 그렇죠 그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즐긴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오락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단계가 넘으면 이제 도박이죠 술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이 불안한 심정을 어디에 자꾸 의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로를 보고 뭐하고 이건 중독은 아니지만 불안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의존성이다 이것도 중독에 가까운 것은 맞죠 자기 마음이 불안할 때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의존하는가 그러면 이제 그것이 중독으로 갈 위험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부님이 쓰신 책 제목이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거든요 보면은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 그런데 신부님 책에 보면 자가 진단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뭐 이까지 중독이다 이까지는 중독이 아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한테 하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해서 저보고 야 이러면 중독이야? 이 정도면 중독이야?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책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기 교수님도 진단을 내리실 때 중독이 진단명이라고 하는데 중독을 다른 말로 하면 진행성 질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딱 멈춰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점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향이 내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고 잘 살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까 골프도 얘기하셨고 낚시도 얘기하셨고 등산도 얘기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그 삶이 낚시 중심으로 가버리고 골프 중심으로 가버려서 친구도 나중에는 그 골프 외에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상을 더 활기차게 하느냐 아니면 그 행위 자체에만 빠지느냐 그 방향이라는 거죠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대안의 문제죠 우리 애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어머니가 근데 그거 말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가 재밌고 친구들하고 잘 놀고 집이 재밌으면 하루 종일 게임할 이유가 없죠 그 입에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자꾸 중독 중독 술도박만 이야기하니까 그 속에 있는 걸 잘 못 보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중독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게임을 하면 자꾸 게임하는 시간에 관심을 갖잖아요 게임하지 않는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초점을 조금 바꿔보는 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독 환자들이 교수님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중독에 잘 빠질 수 있는 아니면 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향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중독에 빠질 소지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중독에 빠질 수 있지만 도박을 예로 들면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분들이 잘 빠집니다 첫째는 자극 추구형이라고 해서 끝없이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약간 타고난 성향도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ADHD 많이 들어보셨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가만히 보면 열정이 넘칩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에도 다 따야 되고 승부사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죠 에너지와 열정은 좋은데 이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 승부사의 기질이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도박 중독에 빠지기 쉽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좀 우울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거기만 가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일종의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박에 오래 빠지다 보면 다른 중독도 마찬가지인데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만난 도박 중독자의 특징인데요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저희 치료를 할 때 약속을 하는데요 첫 번째 약속이 도박하지 말자 술 마시지 말자 이런 약속 하지 않습니다 1번 약속이 거짓말하지 않기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박 끊는 것보다 술 끊는 것보다 힘든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거짓말 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이번 주에 도박했어요 절대로 안 했답니다 뒤에 있는 부인이 막 난리가 나죠 이 인간은 어제도 안 돌아놓고 술 냄새가 나는데 술 안 마셨다 그래요 술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이 앞에 오다가 10년 만에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무슨 악질적인 거짓말이 아니에요 순간을 모멸하는 습성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중립적인데도 거짓말합니다 밥 먹은다고 하면 안 먹었다 그러고 일단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나중에 합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중독에서 현할 수가 없습니다 농담처럼 말하지만 중독보다 더 힘든 것이 거짓말을 멈추는 행동이다 그게 치료의 첫 번째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중독 중에 사실 도박이 제일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어쨌든 도박과 관련된 책도 쓰셨으니까 8주간의 치유여행 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8주간의 치유여행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지금은 도박 환자분들을 보지 못합니다 오랜 기간의 경험들을 책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는 후배들의 권유가 있어서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코로나 덕분에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어서 그동안 제가 한 15년 동안 했던 치료 과정을 제자들과 함께 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하던 이야기들을 글로 옮긴 것인데 단순히 도박을 끊는 것을 넘어서 제가 치유와 회복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중독은 치료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치료는 끊는 거잖아요 끊는 걸로는 얘기가 안 됩니다 다시 다 돌아가니까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치유와 회복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여행 과정을 제가 책으로 함께 담았습니다 네 우리 치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하고요 홍 신부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 중독 환자들을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사실 나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잘 이해가 안 된다 가족 자기 몸도 해치는 것도 물론이고 가족도 굉장히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중독자가 될까 어떤 사람들이 중독자가 되는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교수님이 잠깐 설명하셨는데 가족들의 반응을 보면 가족들이 가장 옆에 있으면서 가족인데도 제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렇게 가족으로서 같이 사는 사람들로서 이해받지 못함이 더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이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아까 첨이 잠깐 얘기했는데 불안할 때 우리는 누구나 중독을 경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험 전날 갑자기 늘 있던 소설책인데 읽다 보면 못 멈추고 계속 간다든지 청소를 시작했는데 청소를 멈추지 못한다든지 그게 너무 재밌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불안한 내 마음을 어딘가 숨기고 싶을 때 거기 숨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누군가가 잡아주거나 자기 스스로의 힘이 있으면 빠져나오는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사실은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럴수록 더 빠져든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왜 그럴까 뭐가 불안할까 그리고 그 불안을 달래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그러고 해보는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자기 안에 어떤 힘이 있으면 잠깐 빠졌다가도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누구나 다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불안해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건지는 우리가 좀 더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이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질병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도박 중독자에게 알코올 중독자에게 가족들에게 교육을 하죠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도박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도박하지 말라니까 안 하든가 술 마시지 말라니까 안 마시든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박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말라 대신에 어떤 이야기를 가르치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단도박 모임을 만드신 분이 미국인 신부님이셨습니다 죽일 놈 나쁜 놈 온갖 욕을 듣고 찾아왔을 텐데 이렇게 미국인 신부님이 손을 붙들고 도박한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굉장히 위로가 됐겠네요 이 얘기를 듣고는 정말 눈물을 흘리고 단도박 모임에 참여해야겠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그 한마디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박이나 이런 중독이 치유가 가능하니까 물론 가능하니까 또 의사선생님이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죠 술이나 도박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끊으면 발가락으로 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치료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왜 치료가 힘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는 간단합니다 치료의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신과 질환이라는 것은 잠이 안 오면 불편하니까 병원에 오죠 불안하니까 병원을 찾을 거 아니에요 중독이라는 것은 불행하게도 일단 겉으로는 자기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누가 불편해요 옆에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의 동기가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굳게 결심하면 술 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도박 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병의 개념으로 보자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의지를 키워주는 치료는 없잖아요 10분의 9는 0다 제가 치료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번 중에 9번 참았어요 90% 참았죠 엄청 훌륭한 거지만 0% 참은 겁니다 중독의 치료는 0 아니면 100입니다 90점 맞았다 0점 맞은 겁니다 이 100까지 가기가 힘이 든 거예요 의지만으로 90%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지만 치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힘든 것이고 두 번째는 대안을 마련하기가 참 힘듭니다 술꾼에게 술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도박 중독자에게 도박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술을 마시거나 도박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올라갑니다 0이 100이 됐다고 칩시다 일상에서 그걸 100 올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10 올라가는 거 1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오늘 토크 콘서트 포유 중독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못다한 치료에 대한 이야기 또 중독이 얼마나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생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토크 콘서트 포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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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인 차원도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차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치유가 신체적인 정서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까지도 사실 이루어져야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본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것이군요. 꼭 중독이라고 지칭하지 않더라도 혹시 성경에서 중독에 대해 언급된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 신문인은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했지만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이 술 많이 먹고 도박하고 꼭 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삶의 주인이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농담처럼 주님이라고 하는데 술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진짜 주님은 술이 주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있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고 오셔야 됩니다. 꼭 이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저번주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두 가지 큰 유형으로 자극 추구형이 있고 또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이래서 이제 좀 평화롭고 싶어서 내 마음에 이렇게 힘든 마음을 평화롭고 싶어서 하는 중독 원인이 있고 또 자극 추구형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사는데 성당이나 교회나 절에 가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원하거나 평화를 원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행복한 거 진짜 평화를 잘못 찾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진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또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당연히 중독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되니까 단순히 그냥 성당 갔다고 해서 중독이 치료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찾아야 될 평화와 행복을 진정으로 찾았을 때 중독에서 벗어날 힘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쪽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신부님이 만난 사람 중에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런 중독을 흥복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거 말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가족들이나 본인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신부님 이제 제가 좀 알코올 중독인 것 같은데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성당 나오면 좀 괜찮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성당 열심히 다니면 제 남편 좀 괜찮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병원에 가거나 상담받는 건 너무 부담되고 힘든 것 같으니까 조금 쉬운 방법으로 부담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하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 밑에 깔려 있거든요. 종교도 중독이 됩니다. 종교도 중독이 되고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어떤 중독보다 무서운 게 종교 중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중독은 죄책감인데 종교 중독은 죄책감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 탓을 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성당도 나오시고 교회도 가시고 그리고 그 뭐야 병원도 가시고 상담도 받고 이렇게 같이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당에 다녀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할 때 꼭 중독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신앙이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심판자로 내 곁에 와 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해서 아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불안이 중독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불안을 더 가중시킬 때가 있거든요. 하느님 안에서 내가 위로받고 용서받고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내가 느껴서 내가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게 될 때 종교가 또 신앙에 힘이 있는 거지 꼭 신앙을 가진 것 자체만으로 힘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관 어떤 올바른 신앙생활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막연히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성당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에게 사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신부님들이 중독 환자들을 대할 때 가장 경계되는 거 하나가 나 전문가가 아닌데 내가 이 사람도 어떻게 상대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신부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술 문제를 다루지 마시고 술 문제를 가진 그 사람을 대하려고 하다 보면 지난주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술 위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가 술로 드러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족 문제든 자신에 관한 문제든 또 하느님에 관한 문제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중독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 그 사람의 그냥 그 사람 뭘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 전체를 보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공감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얘기를 두 전문가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 어쨌든 중독이라는 것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다 같이 봐야 되는 문제니까 그 부분을 성당에서 사목자든 성직자든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중독의 치료라는 것은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자꾸 100m 뛰듯이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절을 가든 자꾸 뭔가 목적을 가지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중독의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심지어는 있고요. 뭐 인지행동 치료,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거죠. 뭐 상담, 부부 치료, 단두방 모임, 온갖 게 다 있잖아요.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치료가 제일 좋은 치료일까요? 오래 하는 치료가 제일 좋은 치료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가진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서 올해만 갈 수 있다면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실제로 일단 병원까지 오는 것도 힘들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치료를 받으면 결국은 내가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또 신념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일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치료가 되시고 얼마나 포기를 하시는지 그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제 환자분이 1년 동안 술을 끊었다고 칩시다, 도박을 끊었다고 칩시다. 치료가 된 건가요? 모르잖아요. 돌아가실 때 봐야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담배도 뭐 끊었다고 그러지만 언제 다시 펼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중독을 일반적으로 90일 병이라고 그럽니다. 돌아서면 숙달만 마음먹으면 끊을 수 있거든요. 문제가 다시 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치료를 넘어서 회복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치료는 그럼 가능하냐? 1단계로 도박을 끊고 술을 끊고 놀랍게도 동기만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치료에 앞서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빠지는 이유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거죠. 동반되어 있는 것도 다르고 이 평가를 충분히 받은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치료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약물은 과연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을 먹으면 과연 도박 욕구가 떨어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놀랍지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죠.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이게 술이라는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에 가서 척핵이라는 곳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도파민을 차단시켜버리면 술을 마셔도 기분이 떨어지겠죠. 어지만큼 올라가진 않겠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약들 한갈망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잘 만드는 사람에게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갈망이 떨어지니까 또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평가받고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해보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는 인지행동치료라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치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술을 끊었어요. 그런데 모임에 갔어요. 술 한잔해라. 그러면 이제 안 한다. 술 한잔해라. 안 한다. 3분 뒤에 건배하고 있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고위험 상황을 피하라 그러는데요.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간다, 안 간다 하면 결국은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속에 있는 잠자고 있는 사자를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술을 못 마시며 내가 왜 도박을 안 하는지 왜 설명을 해야 돼요? 안 한다로 끝내면 돼요. 그 상황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법들을 배우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단순히 도박을 끊고 술을 끊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같이 의지해가면서 가족의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동기부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도박을 끊거나 이런 중독을 끌을 동기부여가 될까요? 그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가족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환경을 차단해야죠. 일단 환경을 차단하는 건 급섭입니다. 가족들이 보면 10년을 쫓아다니도 술 마시고 도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인간 포기하고 술을 마시든 도박을 하든 집에 들어와서 애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더니 슬슬 집으로 들어오더랍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포기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좋아졌다. 이게 포기가 아니고 수용한 것입니다. 가족이 이 사람이 술을 끊게 할 수 있나요? 가족이 이 사람이 도박을 끊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해야 했구나. 동기를 줄 수 있을 뿐이거든요. 집에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표정도 어둡고 짜증도 나고 했는데 애들하고 부인하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숨어있는 치료의 동기를 꺼집어내는 것은 너가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속에 있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재미없고 허전한 이걸 이해해주고 접근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구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환경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혹시 신부님은 더 보충하실 것 말씀하시죠? 예전에 제가 중독에 관해서 교육을 하거나 강의를 하면 일단 대상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재발을 방지하려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중독이라는 병을 어떤 병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치료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술을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분이 병원 갔다 와서 1년 정도 술을 안 먹으면 이제부터 우리랑 술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재발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좀 카톨릭 방송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종교보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다시 병원 갔다 와서 회복의 삶을 살 때 교회나 절에 가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성당에 오면 레지오 가도 2차 주에 가자 그러고 밥 모임 가도 술 먹자 그러고 그럴 때마다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은 이제 치료가 끝났다는데 왜 못 마시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치료라는 게 술에 대한 아까 말한 금단 이런 것들을 지금 잡은 상태고 지금 참고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은 거지 다시 마시면 언제든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중독에 대한 강의 들을 때 좀 비극적으로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한 번 피클이 된 오이는 오이가 될 수 없다 이랬거든요. 오 그럼 이거는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이니까 오 이거는 포기하라는 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피클이 돼서 썩어버리느냐 아니면 맛있는 피클로서 또 살아가느냐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코올을 조절할 힘은 나에게 없다라는 걸 받아들인 채로 조절하며 살면 그 인체로 건강하게 사는 거고 그걸 부정하는 순간 다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 중독에 들어갔다 나온 뇌는 일반인 뇌와 다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통 사람이고 죄송해요. 신부님이 도박 중독자로 칩시다. 앞에 막 화면이 지나가요. MRI라고 기능성 뇌 촬영을 하는데 들도 지나가고 산도 지나가고 반응이 없잖아요. 카드가 확 지나가면요. 저는 뇌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도박 중독자는 탁 카드가 지나가는 순간 분류가 확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심리적인 게 개입되지도 않고요. 바로 그렇게 됩니다. 이 뇌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최소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게임 중독이 된 청소년 경우에는 해마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구조보다는 기능의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한 부위에 온다기보다는 뇌에 보면 충동 조절 회로 실제 쾌락 중추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하는 과정들에 기능성 저하가 있습니다. 오래되면 판단력도 떨어지게 되니까요. 실제로 중독에 빠지면 뇌의 기능 장애가 온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고 그게 회복되는 데는 최소한 5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조절도 박 조절 음두는 중독자에게는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 중독자 본인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이 중독 환자들의 가족들이 받은 고통을 혹시 신부님 접하신 사례가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저희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마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중독 상담은 첫 번째 본인이 찾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와서 호소하고 그러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꼬셔봐라 이렇게 꼬셔봐라 저렇게 꼬셔봐라 상의를 해서 결국 끌려오듯이 상담장에 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가족들과 먼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의 고통을 먼저 듣게 되는데 공동의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의존. 옛날에는 중독을 의존병이라고 했거든요. 공동의존이라는 말은 그러면 같이 중독됐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의 환자라고 하면 그 가족은 그 가족 역시도 술을 먹고 있지는 않지만 술에 의한 병에 같이 앓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 어릴 때부터 한 10년, 20년을 계속 술 먹고 어머니랑 싸우고 이웃들과 싸우고 분란을 일으켰다면 제 마음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게 정상이겠죠. 아버지가 그러고 있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렇지 않고 이러면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도 사실은 같이 치료받아야 되고 같이 그 변화의 과정에 함께 해야만 꼭 그 환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을 만난 가족들은 어떤가요? 반드시 가족들이 동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 술에 빠졌다면 내 가족이 도박에 빠졌다면 내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계속 술을 마시고 계속 도박을 하는 데는 내 행동이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지만 계속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술이 떡이 돼서 와서 밤새 부부 싸움을 하고 부인이 아침에 해장국을 끓여줍니다. 이거는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유배반적인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해야죠. 그러나 좀 터프하게 사랑하라 그럽니다. 알텐드한 부드러운 사랑에서 좀 강한 사랑으로의 변화가 중독자를 다루는 데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방식만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튼튼해져야 되고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가족 구성원들이 중독 환자인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저는 좀 극단적으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당신이나 잘 살아라고 그럽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초점이 중독자에게 자꾸 가 있습니다. 우리 집의 모든 기분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남편이 술 마셨나 안 마셨나 이렇게 달렸잖아요. 이 남편이 도박했느냐 안 했냐 이게 모든 가족의 기분이에요. 그건 건강한 가족이 아니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도박 못하게 만들어놓고 내 돈 못 가져가게 만들어놓고 빚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초점을 내한테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중독자의 가족을 위한 일계명은요. 홀로 선자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이게 일계명입니다. 도박빚을 갚아준다 이런 건 안 되는 겁니까? 도박이든. 술이든 내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계명은 홀로 선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 빚을 갚아준다고요? 그건 마치 마약 중독자에게 이번만 먹고 그만 먹어라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다고 무조건 또 나몰라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 전문가 집단이 있고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가족들이 어떻게 희망을 얻고 회복하는지를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교수님 당장이 죽게 생겼는데 나몰라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빚이 1억이에요. 못 갚으면 감옥 간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들이 나몰라라 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몰라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에 대해 허용적이고 접근성도 높잖아요. 그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지만 가족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머니와 이 아들 관계 이게 어떤 경우에 병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허용적인 아내 또 정말로 헌신적인 아내 도박을 하고 술을 마셔도 2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저는 여자가 도박에 술 빠졌을 때 남편이 20년 쫓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아내들은 정말 대단한 아내들인데 이 아내의 헌신과 희생이 어떤 면에서는 중독을 계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내가 그걸 갚아주기 시작하고 뒷감당을 하기 시작한다면 해결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도박을 누가 했어요? 빚을 누가 줬어요? 책임을 자기가 져야죠. 빚에 대한 첫 번째 개명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건 이제 전문가와 또 모임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박이라는 것이 치유도 힘들고 또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치유된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가족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그런 가족도 있을 텐데 신부님 만난 가족이나 환자들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그냥 얼른 생각하면 도박 중독 환자가 회복됐다 그러면 아 이제 더 이상 도박 안 하는구나 이렇게만 딱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중독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중독은 결과만 보는 게 중독입니다. 결과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최대한 빨리 볼 수 있을수록 중독성이 강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교수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예를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오늘 술 마셨는데 내일 취하면 술 마실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만약에 도박장에 갔는데 결과를 탁 당겼는데 결과를 내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바로바로 알려줄수록 효과를 바로바로 느낄수록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중독성이 없는 것은 오래 걸리는 것 결과가 오래 걸리는 것 그것을 인내하고 함께 기다릴 수 있을 때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성과를 바로바로 얻는 것을 벗어나서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또 돈을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 회사의 미래를 내가 보고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빨리 넣어서 내가 원하는 돈을 빨리 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 도박이고 중독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길게 보고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돈을 벌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겠다 무엇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이런 삶의 어떤 방향 전환이 있을 때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거 위험하니까 도박하지 마세요라는 것보다 돈을 번다면 어떻게 해서 많이 벌까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싶은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도 많이 보면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벌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들 좋은 직업의 순위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거든요. 뭔가 목적과 그것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될 때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중독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현대인이 상당수가 스마트폰 중독이고 또 어린이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청소년들 게임 중독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습관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부모님들한테 조언을 해주시면서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는 데 관심 갖지 말고 하지 않는 시간에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결국은 누가 회복이 되는가를 보면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 이렇게 쥐를 실험해보면 도파민을 측정하면 낫잖아요. 모아서 측정하면요. 다른 쥐들은 다 마약을 빠는데 한 녀석은 마약을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대장 노릇을 하는 쥐입니다. 역할이 주어지면서 이미 도파민을 다 올렸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독자들을 볼 때는 성당 가서 교회 가서 역할을 맡으라. 이렇게 제가 가르칩니다. 뭔가 기능이 주어지면 그 기능이 글만큼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죠. 그게 치유의 엄청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독 자체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은 학교 가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가족들과 대화는 잘 되는지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 중독의 이면에 있는 것을 들여다볼 때 회복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재미난 것, 자극적인 걸 찾지만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 그 안에서 어떤 기쁨을 찾는 것, 그것이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 생명을 잘 꽃피우고 또 열매 맺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성찰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문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중독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제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 저 혼자 힘으로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자만하여 실수하지 않게 하소서. 행여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저 자신을 미워하기보다는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하소서. 제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다가오는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저 자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네, 바로 옆에 계신 홍성민 신부님이 지으신 기도문입니다. 프란치스 교황님의 지난 4월 기도 지향도 중독자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중독은 이미 사람의 의지를 벗어난 고통이기도 합니다. 중독의 고통에 시달리는 모든 이가 우리의 도움과 동반으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명 이야기, 토크 콘서트 포 유 지금까지 중독과 치료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신영철 교수님, 홍성민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